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재미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은 한동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진검성부 다시 이제 비대위 그런 회의에서 도장을 찍어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는 못 찍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하는 것은 제가 누차에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생명줄이나 목숨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원천을 거의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재차 강조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할 의사를 그렇게 피력을 한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수통검사입니다. 그리고 엘리트검사죠. 저는 그런 유행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지 않더라도 훤히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동훈 류의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들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국회의원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설 길 수가 있지만 한동훈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은 한동훈 씨가 특수통검사라는 겁니다. 재벌도 감방을 막 집어넣고 대통령도 감방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선관위가 대해왔 온 것처럼 녹록하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히 사전투표가 시행된 2010년대부 무렵부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름 뒤통수에 대고 재날려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한동훈 씨 함께는 그게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훈컬럽에서 여러분들 언급했을 때 일부 분들은 립서비스다 이렇게 지적했지만 저는 그런 지적을 하신 분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거죠. 저 양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그냥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물면 그냥 마지막까지 무는 성적이 이런 유행의 사람인 겁니다. 아주 잘못 걸린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될 거나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고분고분 나긋나긋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한동훈 씨가 전혀 다른 유행의 인물인 겁니다. 선관위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강의 적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관위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건가 아니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불편한 거 다 들어주겠다는데 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거지 어 저 양반들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모양이다. 아 그러니까 공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공병호 tv가 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송출량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이게 또 단톡방을 여러분 통해 아주 많이 퍼지기 때문에 바로 선거관리비원회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렇게 삭부한 막대한 양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표언기 방식으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이 요 근래의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낱낱이 여러분들 밝혀진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 여러분들 겪어봤기 때문에 모두가 선관위 수뇌부 앞에서 그냥 설설 기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총선에 안 나옵니다. 본인이 여러분 출마를 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 빚을 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예상컨대는 윤 대통령은 빚을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훈 씨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강적을 만난 겁니다. 이 표언기 작업 이것이 매일 공병호 tv를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전 국민이 최소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석사하기 정도는 가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겠냐 이야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다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그때 남는 건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를 조작했던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다 사형감인 겁니다. 언론들이 다 돌았을 겁니다. 지금이야 눈치 보고 여러분 언론들이 개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치 보고 다른데 다루나 이렇게 하다 물꼬가 터지게 되면 그냥 그거 이미 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여러분들 고위직 채용비리 때 언론들이 어떻게 덜게처럼 바뀌는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좋은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때울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동훈 씨 눈망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눈 궁금하게 되면 한동훈 씨 경력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며칠 전에 한동훈 해부 이렇게 다뤘던 공병호 tv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다뤄온 특수동 검사로 다뤄온 여러분들 사건들 보시기 바랍니다. sk 분식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대 정문구 회장처럼 비자금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선관위가 사람을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른 겁니다. 한동훈 씨는 이 사전투표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덕을 보는 겁니다. 주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천상에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좋았으니까 그동안 좋은 시절 보냈지 않습니까 죄에다 여러분들 다 감방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치도 여러분 나는 후퇴 안 할 겁니다. 당신들이 감방 가는 날까지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단지할 겁니다. 대법관들은 여러분 도와주고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타협 안 하는 인간들은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인간이 한동훈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일대의 발안을 일으키는 사건이다. 이거는 관훈토널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오늘 시사 문제를 한 3개 정도 다루고 바로 이제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사기 사전 투표자 수 사기가 여러분들 이미 수면위에 드러났고 사전 투표자 수에서 확보한 사기 표를 집어넣어 주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투표 관리 간 인쇄 날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사전 투표자 수를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도 가리고 캠코드 촬영도 가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도 여러분 만들어서 투표자들을 모르게 하고 그 짓을 해온 겁니다. 10년 천하를 누렸는데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간 날로 삼키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이나 선관위 관련자들은 저는 연금 박탈당하고 감방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나는 이 끈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내가 누려야 될 영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겁난 사람은 사심을 내려놓고 이름들 달라드는 사람이 가장 겁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를 했는지를 오늘 특히 jih님이 막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입이 딱 부러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